아이고, 감사합니더 어우, 아우도 없어 어, 반가워요 아저씨들 응, 카메라 찍고 왔어? 응 큰 거지? 킨 거지 아우, 아우, 아우 오늘 연말 파리하러 왔어요 내 친구들이 비웃고 있네 손 좀 잡아주이소 보셔? 오랜만이다 한심포차 닭발 맛있잖아요 나 니네 있으니까 뻔뻔했네 고구름은 나이 목소리 그렇지 맛있네 음 예쁘네 내 친구들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내 친구들 술 되게 잘 먹어요 맥주만 한 잔씩만 맥주 한 잔씩만 거기가 없어 방아 코로나 이후로 처음 봤죠? 이렇게 꺾어요 오우 예뻐 예뻐 주차 완료 짠 짠 반가워 연말 파리 괜찮네 응 이거 예전보다 좀 매워진 거 같은데 뭔가 쫄깃나라 옛날에는 이거 세트가 같이 있지 않냐 맞다 근데 없더라고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 웬일이야 너 미치다 미치다 뽀이들도 만나고 오 웬일이야 미치지가 아니에요 미치지가 아니에요 이미 과자니까 미안해 받아주는 사람 없어? 아우 미안해 내가 해줄게 아니 알아서 마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침 아무것도 했어요 오우 죄송합니다 이런 말 다 너무 좋아 나는 공단으로 좀 입어볼까? 뒤집은 거야? 공단 웃음 있다 뭐야 근데 짠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바디까지 오는 건 뭐 역까지 나오는 건 며칠 찐 다 찍어도 돼 왜? 자세히 자세히 찍기 싫어? 짠 아니 어떻게 나오는 거냐 알고 나서 찍어야 이제 지금 너 보이잖아 얘가 아까 그러더라 tellement important 너희 둘이 잘 보는데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 떼해 놓고 봤냐 너네 약간 그랬냐 진짜 그랬니 나 영원한 용수렬 우와 보ku reach 우리 세탁기 하나 사 잠깐 혼자 혼수하는 거? 집에서 딸 딸 딸 딸 거리는 거? 하, 야! 왜? 말이 알 혼자 언니 아까 카톡 보니까 그러더라고 너희 둘이 잘 만나니까 알 거 아니야 이곳 봐라 언니야 나 빼고 얘네 둘 만난다니까 어 마트에서 한 번 만났어 우리 언제 만났어? 유코아 유코아 나 아니라니까 유코아 나 아니라니까 딸 야 이쪽만 나니? 왜 얘네는 안 나와? 왜 얘네는 안 나와? 나 나오기 싫대 회전! 회전이면 안 돼 이거? 회전은 안 돼? 미안해 그거 최초로 얘기해야지 그거 회전 났어 코로나 때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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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아 죄송해요 이거 좀 위험하고 죄송해요? 아 네 아 좀 잠깐 껐다 갈게요 왜? 어떻게 보고 싶더라 오 내 친구 내 친구 남친이 내 친구 남친이 어머 오늘 즐겁게 놀라고 범인 카드 범인 카드 블랙 카드야? 아 그런 거 없어 어머 오마이갓 근데 너 오늘 10시에 갈 거 아니지? 시켜라 아 오늘 12시에 변신하는 거야 그쪽 너무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짠 내 얘기는 12시부터 시작인데 아 너무 웃겨 하 취할 틈도 없이 아주 그냥 아니 아니 아 아 오 씨 음 음 음 음 음 우와 이거 치마에 맞다? gotta go 오 됐어 짠 잘 안보르니까 이렇게 다이 misma 이제 전통들 좀 과자마자 넣으세요 이제 랑이 그거 넣으세요 아아 아아 맥주의 Kiev 철창뿐인데 어? 구워야 돼, 구워야지 맛있어. 어? 구워야 맛있다고 모든 건. 맞아. 십팔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 아저씨가 뒤집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이거 도와줘야 돼. 못 들었어, 미안해. 너네는 이런 오빠는 안 들네. 맛있어? 어, 맛있어. 그렇지, 맛있어. 천혁. 더 달라고 할까? 그래, 달라고 할게. 아이고, 맛있다. 유래야, 넌 냄새 나는 거 주고 하는 거야. 냄새 나는 좋다, 그런 거야. 뭘? 나도 몸에 좋은 거, 냄새 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 어, 나 시가 냄새 나는 거야. 나도. 왜 젓가락질을 못해서. 괜찮아, 원장님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잘 치면 돼, 잘 치면 돼. 짜라줘. 예에에에엥. 먹을래? 정말 아이러니카도 제 친구들은 다 맥주 먹고 저 혼자 소주 먹어요. 고추! 짠! 너무 먹었잖아. 너무 먹었어. 너무 먹었나봐. 너무 먹었어. 너무 먹었어. 오늘 맛짐 처음 먹는 애들 갔잖아. 하하하하. 나 오늘이도 많이 먹었어. 참아. 아, 요즘 병원 가면 뚫어 줘면 해가. 어! 어느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독감경으로 다 뚫어놓어, 뚫어줘 무슨 광경으로 뚫려? 아 레이저로 다 뚫어주는 거 아니야? 울어가면도 요즘 약먹으면 다 뚫어주잖아 우리 다 뚫어 자꾸 치마 땡땡에 실내서 당뇨병 당뇨병인데 이빨 안 닦잖아 예약을 알려줬네 일방일로 한 거 어디 간가? 오 그래 가자 백합보이 뭐야? 우선 니덩 좀 당겨쓰자 우리 우선 니덩 좀 당겨쓰자 이거 일시불로 내구성 그래 니덩에 블랙가드랑 해가지고 당겨쓰자 맞죠? 메주도도 좋은데 일방일로 먹었지 나 당일치인으로 간다 또 따라 좀 두의 경우 일방일로 먹었지 잘나면 좋은데 말음 김남iyor 반남불일박이 photos 우리 집 형부터 한번 놀아볼까? 오예 오 오우 오우 비교하 readily 나 힘이 없어. 한 대. 왜 한 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네가 말한 게 아깐. 와인에 스파클링. 그러니까 이거. 이 느낌이라 나와. 진짜 얘기해. 시골 이거 안 팔아. 왜 이래. 시골에 없대. 맥주 마시지. 미천장부터 까버렸어. 엄마들 난리나. 여기 온다고 이제. 집에 갈 때 몇 병 싸줄게. 가서 얘기해. 제 치홀대 엄마도 하나 사. ㅋㅋㅋㅋ ㅋㅋㅋㅋ 시골엔 이런거 없잖아. 스파클링. 휘 diss 아 머리 싸게 해가지고 큰 화면때는 볼 수가 없데 어? 이쁜데? 괜찮아 너무 좋은거 같애 너무 감동이 깨서 맨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놀게 그래? ㅋㅋㅋㅋㅋㅋ